김예은 자 방향 좋죠 들어옵니다 한 점 차 동점 기회 한재승 좋습니다 놓치지 않아요 11대 11 그리고 모아놨는데요 자 두 선수의 호흡이 이제 후반전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 들어갈 공간은 굉장히 좋습니다 김예은 뱅크샷 좋아요 13대 11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이제는 세트포인트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는 한재승에게 키스는 빠졌어요 직접 흘러가요 뚫리기 반복입니다 한재승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음 배치가 지금 괜찮게 만들어진 모양을 봤어요 네 세트포인트에 이제는 웰컴 저축은행 4세트에도 올라서게 됐습니다 내내 좀 좋은 경기력의 마르티네이스와 합을 잃었던 또 강재현 선수인데 마지막 마침표를 준비하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자 얇게 잘 치고 들어갔죠 네 대회전으로 갑니다 완벽하게 들어가나요 마지막 점수 이렇게 끝납니다 네 대회전으로 갑니다